성아, 뭐해요? 아이스크림, 뽀로로 아이스크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해리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손으로 막 해도 돼요? 아이스크림인데? 주세요. 오늘 토핑. 아, 토핑도 써야 돼요? 와, 이쁘다. 우와, 우리 성아 언니가 파는 뽀로로 아이스크림, 해리 아이스크림 먹어볼까요? 네. 암녀녀념. 성아,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진짜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혜이가 바꿔줄게. 정말? 응. 와, 어떻게 해? 우와, 진짜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우와, 멋있겠다, 성아. 오, 체리맛 아이스크림으로 변했어요. 우리 성아 언니 최고다.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이거? 응. 이거, 이렇게. 네. 네, 끓여주세요. 네. 맛있어요? 우와, 엄마도 먹어봐도 돼요? 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성아, 왜 있어요? 응. 우와, 성아, 무슨 맛을 써요? 응. 어? 성아, 여기 체리도 들어있어요? 체리도? 어, 체리빵. 여기 체리 있어. 먹방. 맛있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성아,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진짜?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아빠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저걸 배신시켜줘.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아빠는 먹고 싶대요. 엄마가 해줄까요? 제가! 우리 둘이 오케이케게. 그럼 엄마가 이거 해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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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핑. 아, 토핑. 아, 토핑. 맛있겠다. 성아, 이것도 진짜면 정말 좋겠다. 그치? 응. 저희 성은이 이것도 변신시킬 수 있어요? 응. 정말? 한번 해볼까요? 으어. 멋있겠다. 아, 웃었어요. 아, 좀 먹었네. 아, 아. 엄마도 먹어봐도 돼요? 변신은 성은이한테 시키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빠가 왜 힘들까, 서은아? 서은아, 이번에는 우리 녹차 아이스크림, 초록색 녹차 아이스크림을 한번 변신시켜볼까? 네. 이것도 한번 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이거 해줄게요. 네. 자, 녹차 아이스크림! 아, 토핑! 토핑을 뼈먹을 수 없지. 됐다. 자, 변해라, 얍! 우리 서은이 최고다!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서은이 한번 먹어볼 거예요? 우와! 우리 서은이 신났어요! 좋아요? 오, 맛있어? 엄마도 먹어볼게요. 치어. 치어. 아, 맛없어? 음, 맛있는데? 응, 우리 서은이는 입맛에 안 맞아요? 응. 이게 더 맛있어요? 응. 서은아, 엄마랑 한 개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 아빠가 너무 힘들대, 서은아. 어떡해. 왜? 엄마도 한 개씩 하고 싶은데? 서은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변신시켜서 우리 한 번에 다 한 번씩 먹어볼까? 응. 자, 서은이가 이걸로 변신시켜줘야지. 아빠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개는 그냥 힘들어요. 아빠가 왜 힘들까, 서은아? 응? 자, 서은이 변신시켜주세요. 우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서은아. 우와! 우리 한 번 먹어볼까요? 네. 네, 한 번 먹어보자.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블루베리. 맛있어? 맛있어요? 우와, 또 어떤 거 먹을까요? 자, 이거. 엄마는 이거 먹어볼래? 안돼, 안돼. 왜? 알았어, 서은이 먹어. 맛있다. 아,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맛없고 나서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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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없어, 이거는? 아빠 맛있어요 우리 서훈이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변신시켜주고 우리 서훈이 최고 최고 서훈아 같이 와야지 먹어봐 서훈이 이것도 먹어봐요 이거 포비 아이스크림 포비 아이스크림 어, 포비 아이스크림이야 먹어봐요 맛있어요? 우와 서훈아, 이거는 루피 아이스크림이에요 루피 아이스크림? 어, 그래 루피 아이스크림 엄마도 먹어봐도 돼요? 안돼 맛있어 맛있어 아, 엄마 이거 먹으라고? 이거? 이거 먹어볼까? 우와, 딸기 과육이 들어있어요 하하하하 엄마 먹어보래네 어? 음, 맛있어요 이거 좀 먹어봐, 서훈아 이거? 다 있어? 응 응 다 먹어봐 어때? 맛있어요? 서훈아, 여기에서 어떤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역시 우리 서훈이 초콜릿사랑 최고 에이구 서훈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서훈이 오늘은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개씩 자, 인사할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거